그 회사 조지, 이게 당부가 아니야, 대들한테는, 쉴하고 있는 주말이거든. 조지도 일하고 있으면서, 어? 다이고, 넌 자이고, 엄청난 처이지. 인정받고 싶거든, 그래야 즐겁고 신나고 그러거든. 인정은 무전처럼 살아야 되는데 말이야. 형, 응. 뭐 구멍이 포도점, 뭐 이런 속담, 발랑 가물래. 그거 맞죠, 쿨도 피할 스페셜리스트.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을까? 스카우트 제외하러 왔습니다. 아, 뭔 놈들. 박윤조입니다. 새로웠습니다. 아, 뭔 놈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